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꾼 알리텔러 케미모토 터치스크린 라이더용 발열장갑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라이딩을 즐기는 건 좋지만 손이 시리면 정말 힘들어지지요? 추운 날에도 끄떡없는 라이더용 발열장갑 보고 가실래요? 장갑 한 켤레와 리튬이온 배터리 두 개 그리고 충전기, 설명서와 파우치가 있는 간단한 구성입니다 먼저 손목 윗부분에 있는 주머니에서 선을 찾아 배터리에 꽂고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주시고요 손목 조임을 벨크로밴드로 조정하며 편안하게 장갑을 낍니다 그런 다음 손등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온은 빨간불, 중온은 파랑불, 저온은 초록불이 켜진답니다 열기는 손등을 중심으로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퍼지는데요 고온은 55도에서 60도, 중온은 45도에서 50도, 저온은 40도에서 45도입니다 배터리 사용시간도 온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내장된 배터리는 7.4V 전압에 2500mAh이고 반드시 정해진 충전기만 쓰셔야 하며 임의로 배터리 개조 목적으로 합선하지 마세요 그리고 화기에 노출시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을 위해 꼭 주의해 주실 거죠 다시 돌아와서 열에 강한 TPU 재질의 관절 보호장치와 탄소섬유로 만들어진 손바닥 보호대 댐핑 효과를 주는 쿠션패드 그리고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터치스크린 기능까지 한데 모여있지요 여기에 헬멧 습기 와이퍼 기능까지 있어 굳은 날씨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미끄럼 방지가 되니 더욱 단단한 그립감을 주고 방수 기능이 있어 물로 씻어내고 툭툭 털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사이즈를 측정하실 때는 중지 손가락의 길이와 손바닥 중앙 둘레를 재어주시고 장갑의 총길이를 참고하시어 선택하세요 소중한 손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하며 귀찮은 것을 싫어하시는 라이더분들께 최적화된 가성비 장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샤오미 넥스트 툴 다기능 나이프 팬처럼 작지만 팬의 기능은 없답니다 셔츠 앞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면 여러모로 편리할 제품인데요 센스 있는 남자들의 필수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지요 손전등, 가위, 주머니 칼 이렇게 세가지 기능을 가진 아이입니다 가위와 칼날은 로크엘 경도 C스케일에서 경도값이 52이고 절삭력은 10N이라 일상에서 연필깎기 또는 리본이나 실밥 자르기도 문제없답니다 손전등 밝기는 9루멘에서 65루멘이고요 간단하게 전원 버튼만 눌러주면 되니 사용법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충전할 때가 되면 전원 버튼에서 빨간 불빛으로 알려주니 C타입 케이블을 꽂아주시고 혹시 모를 분해나 수리를 위해서는 육각별 모양의 드라이버 헤드가 있으시면 분해하기에도 편리하니 참고해주세요 하나쯤 가지고 다니면 주변에서 센스쟁이라고 칭찬할 것 같네요 에이펙셀 디지털 적외선 야간 투시경 녹화, 사진촬영, 관찰 이 세가지를 깜깜한 암흑 속에서도 가능하게 해주는 신기한 제품입니다 버튼을 보시면 중앙에는 전원 버튼 왼쪽에는 줌, 인앤아웃을 위한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적외선 버튼과 OK 버튼 중앙 아래에는 메뉴 버튼이 있지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일반 컬러 모드로 관찰을 하실 수가 있고 적외선 버튼을 누르면 어둠 속에서도 관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건 1단계고요 2단계, 3단계까지 가면 점점 밝아집니다 최대 400m 거리까지 렌즈를 돌려가며 포커스를 맞추실 수 있고 마이크로 USB 포트, AV 포트, 32GB까지 지원되는 TF 카드 슬롯 그리고 DC 5V 어댑터 포트가 있습니다 안경 착용자들도 편리하도록 인체 공학적인 아이피스와 2.3인치 크기의 LCD 디스플레이 화면이 배치되었죠 전용 숄더백에 안전하게 넣고 다니며 밤낮 가리지 않고 신기한 동물이나 새들을 관찰하거나 동물탐험이나 캠핑을 더욱 재미있게 업그레이드 해줄거에요 욕실용 슈퍼흡수 발매트 욕실에서 축축한 발로 나가는 것보다 찝찝한 것도 참 드물지요 여기 흡수력 하나만큼은 최강인 욕실 매트를 소개합니다 발로 밟으면 발모양 그대로 물자국이 남았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로 흡수가 빠르답니다 및면은 고무 재질이라 스마트폰을 올려두어도 떨어지지 않는 미끄럼 방지 기능과 쫀쫀함은 덤이고요 맨 윗면은 나파 가죽, 그 아래에는 폭신한 스펀지, 최강 흡수를 위한 폼, 그리고 미끄럼 방지 고무 이렇게 네 겹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천연 결을 그대로 살린 나파 가죽면은 고운 모래 위를 걷는 듯한 뽀송뽀송한 촉감이라 이 점도 칭찬하고 싶네요 제자리 걸음으로 세 발짝만 디디면 발이 닦이고 물기는 증발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방바닥에 물자국을 남겨 힘들게 청소하지 마시고 이 신박한 발매트 하나로 쾌적함을 누리세요 겨울 레저의 꽃 아이스피싱 좋아하시나요? 앙증맞고 작은 텐트도 좋지만 이왕이면 2인이 들어갈 수 있게 좀 크기가 넉넉해도 좋을 것 같죠? 앞과 뒤에는 이중도어로 구성되었고 210 데니아의 옥스포드 원단과 그 속에 들어간 삼겹 코튼 섬유가 보온성을 높여주며 방수 기능이 있어 쾌적합니다 가로 세로 180cm이고 높이는 210cm라 성인 남성도 허리를 구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역삼각형으로 달려있는 창문을 통해 바깥 상황을 알 수도 있지요 내부는 이런 모습이네요 혼자서도 쉽게 설치가 가능한데요 접혀있는 텐트 옆구리에 있는 고리끈과 정수리끈을 잡고 조심스럽게 펼쳐가며 뼈대를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4면의 모서리를 아이스데일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내부에도 이너스커트가 있어 만약 바닥재를 깐다면 고정도 가능하지요 다시 접을 때에도 역시 옆구리에 고리끈을 잡고 톡톡 쳐가며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정도면 올겨울 얼음낚시는 감기없이 따뜻하게 즐기실 수 있겠죠 베이서스 이준케이블 보조배터리 한창 사용중인 스마트폰은 배터리를 아무리 충전해도 부족하지요 게다가 케이블은 꼭 필요할때만 주변에 없구요 공감되신다면 빌트인 케이블형 보조배터리가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연보라 이렇게 3가지인데요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검은 디스플레이 화면과 동글동글한 디자인이 참 잘 어울리죠 아이폰을 위한 20W의 라이트닝 케이블과 안드로이드를 위한 22.5W의 C타입 케이블이 6핀이 아닌 7핀으로 함께 있어서 필요할 때 쏙쏙 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께는 17mm라 폰과 함께 한 손에 쥐기에도 편하구요 옆면 포트에 여분의 케이블을 꽂으면 여러 기기가 동시 충전도 되니 시간 절약도 상당한데다가 18하트 고속 충전기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참 기특합니다 이제 배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어지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뜯는 선물은 항상 진리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쁜 신기한 플라잉볼 가지고 놀아볼까요? 단순하고 자그마한 것이 RGB 불빛의 다양한 방법으로 켤 수 있는데요 실내에서 이리저리 튀어 가구를 부술 수도 있는 일반 공보다 훨씬 안전하고 재미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손에도 쏙 들어가는 크기인데다가 식기로도 만들 수 있는 무독성 PP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안전합니다 여기에 요술봉을 더하면 한층 재미가 업그레이드 되죠 마법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구요 쉽고 직관적이라 머릿속에서 생각한대로 던져지고 날아다닌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장애물을 통과하거나 사격놀이를 하거나 어른들은 조금 어려운 동작 중 하나인 요요 던지기로 플라잉볼이 부메랑처럼 날아오게 만들어보세요 표정 맞추기 등 여러 규칙과 챌린지들을 생각해내어 창의적으로 놀고 싶을 때 제격입니다 진 사람에게 벌칙을 수행하게 하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